오늘은 오키로스틱 신상이 나왔다 해서 또 한 번 사봤어요 이번에는 오키로스틱 그린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하네요 흰산생산 호키 호키로 만들었대요 하마가 이걸 꺼내는데 계속 뭔지 알아봐요 이게 이렇게만 딱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조공 시리즈들은 하마가 싫어하는게 없었는데 이번에도 잘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도 있고요 민체색 부분 허팝의 입술 껀덕이 막 이런거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거를 한 번 하마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뭐 들면 구비할걸요 하마 뭐 줄까? 하마씨 하마가 눈 색깔이랑 너무 비슷하구만 달라고 계속 구비하는거 봐 하마씨 이게 뭔지 알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줘가지고 메론 또 들어있나봐요 알았어 줄게 줄 때는 조공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주물러서 내용물이 좀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주는게 좋아요 아야 뭐 우리 하마스는 뭐 가리는거 없죠? 맛있어요? 잘 먹네 형 잘 먹네 형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손 뭔데? 남자 집사님 손 뭔데? 남자 집사님 어? 남자 집사님 간절한 손 남자 집사님 맛있어? 남자 집사님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되니까 남자 집사님 천천히 드세요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입맛 쫙쫙 덫히면서 그냥 스스로 조공 크루스틱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먹네요 좋다고 하니까 후기도 엄청 좋아요 조공이 조공이 양호 좀 추우시니깐 얜 사서 밥을 조심해 드리겠습니다 손 옳지 빠이빠이 어이구 잘했어요 이제 쉬세요 쉬세요 완전 섰어요 신나가지고 가슴 노래요